안녕하세요 큰달걀티비입니다 토마토는 300g 이구요 아무 토마토나 상관없습니다 0.5cm 간격으로 잘게 썰어주겠습니다 부추 한줌 150g은 2cm 간격으로 썰어줄게요 팬에 올리브유 듬뿍 두르고 토마토를 넣고 볶아주겠습니다 소금 두꼬집과 후춧가루 조금 뿌려줄게요 토마토는 올리브유가 몸에 좋은 거 알고 계시죠? 중불에 토마토를 볶아주겠습니다 여기에 굴소스 1분의 1큰술 넣어주겠습니다 중불에 계속 볶아주시고 이렇게 걸쭉해지면 잘라둔 부추를 넣어주세요 부추와 토마토도 군알이 매우 좋습니다 이제 부추가 숨이 죽으면 불 꺼주시구요 접시 바닥에 토마토 부추 소스를 깔아주세요 저는 모양을 위해서 순두부 준비했는데요 연두부와 순두부는 제조 과정이 비슷하고 플라스틱 용기인지 비닐팩인지 차이만 있습니다 순두부를 반으로 자른 후에 토마토 부추 소스 위에 얹어주세요 그리고 1cm 간격으로 가지런하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두부 위에 다시 토마토 부추를 얹어주시면 아침에 포만감 있게 드실 수 있는 다이어트 식단이 됩니다 간장 양념보다 영양 풍부하고 감칠맛도 넘칩니다 몸에 좋은 건 두말할 것 없구요 아침마다 포만감 있게 드시고 건강하게 다이어트 하세요 최고 행복한 요리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